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앞세워 하나님께 중부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징계의 표시로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가뭄은 하나님께서 레유기에서 말씀하신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중부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해 기도를 드리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심판을 거두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을 어그러진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해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신 응답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중부기도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간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 때문임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극류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남유다 백성들까지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에 걸친 중부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 번째 또다시 하나님께 중부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애타는 속마음을 알기에 그 시대를 어떻게든 책임지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중부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언약까지 언급하며 하나님께 남유다를 위한 중부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해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받을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하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정된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다 못해 결국 하나님께 보호를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서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러 소명을 주셨던 처음과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더 확실히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 많은 백성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석할 잔치집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통 슬픔이요 기뻐함이 없는 암흑과 같은 시간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이웃 간에 서로 나눌 수 없는 삭막한 상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이 말 진노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슬픔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심판 후에 다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대로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훗날 우상숭배하던 민족들이 돌아와 회개할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06일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지짐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여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낙원에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하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지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를 그들이 거짓 개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하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하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5장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하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켬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갈 것이며 유다왕 히스케아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했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슬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합니다. 여하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요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니까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병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적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리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팀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활란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